천천히, 천천히 넣어주세요. 아니 야 씨, 그 기계에다가 씨발 돈 밀어넣으니까 돈 고장 나는 거 아니야. 모카형 유튜브 아니 오늘도 구독 개 많네. 구독 bts로 온다 씨. 아 잠이 덜 깼어, 잠 좀 깨자. 모하 어제는 재밌었어, 크크. 저번 달 구독비. 저번 달 구독비는 뭐야, 자식아. 역시 우리 방 자식들. 인사 존나 잘해줬네. 나 이거 봐. 지금 새로 나온 게임인데, 존나 어려워 보이지 않냐? 신작 게임에 나왔는데, 반설 심의라서, 뭐지? 이게 다 재밌나? 이러고 봤는데, 존나 복잡해 보여. 그래서 명언 2집 내려고? 잠깐만, 나 좀 영어 듣기 평가 중. 야 이거 봐. 야 씨 말이야, 이해하겠어? 아니 존나 어려워 보여. 뭔 게임이 도대체. 아 나 이름 또 까먹었다. 아 씨. 뭐였지? 엑시온. 아 나 엑시온 나야지. 아 왜 안 끊겨. 모아모아, 포키 그리고 포항 주세요. 아 자고 남겼는데 이렇게. 푹 자서 기분은 좋은 몽가몽가에. 나 기분은 좋다고. 맞아! 내가 기분 나쁜 건 환공포증 올라올 때 밖에 없어. 커피가 떨어져도 그럴 거 같아? 맞아, 커피 떨어지면 안 돼. 커피 떨어지면, 그거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, 그냥 연료가 끊길 거야.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할 텐데. 그치만, 피가 커피로 되어 있잖아. 피가 커피로 되어 있진 않아. 물론 안 뽑아봐서 나도 모르긴 하는데. 적어도 해모글로비는 살아있다고. 야 나 커피 많이 마시면 그게 있다던데. 몸에 안 맞는 사람들은 피가 찐득해진대. 내 피가 찐득하진 않아. 물 안 마셔서? 내가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라 그런 것 같아. 아 그러네, 당뇨가 그렇구나. 커피 보충비까? 오늘 커피 2만 원이면 오늘 커피 다 마실 수 있어. 2만 원 달라고? 아니 아니 아니. 오늘 다 마실 수 있다고. 자, 읽어야겠지? 크녹크녹 고맙습니다. 크녹크녹 고맙습니다. 어제는 정말 즐거웠으니 오늘도? 아니야, 근데 어제가 더 많았어. 어제 축제하고 남은 게 이것뿐이네, 유유유. 죽어, 죽어. 주문하신 모카 도전 나왔습니다. 주문하신 모카 서른자 나왔습니다. 아니 좀 많을지도? 일당원이 좀 많을지도? 야 왜 많냐? 어? 왜냐면 2월 26일 날엔 방송을 안 했으니까. 맞네. 내가 그날 낮방하고 저녁방송을 안 했구나. 그러네, 그러네. 크녹크녹 고맙습니다. 크녹크녹 고맙습니다. 아니 의외로 많아. 아니 나 솔직히 오늘 얼마 안 될 줄 알았어. 크녹크녹 고맙습니다. 크녹크녹 고맙습니다. 야 씨 말 ASMR 방송이랑 다른 게 없잖아. 아 나 이거 알림 다시 띄우고 싶은데 안 띄워져서 너무 얼마나. 크녹크녹 고맙습니다. 크녹크녹 고맙습니다. 어 정신이 이상해. 나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같아. 나 시간이 되돌아간 거 같아. 모카모카야 오늘도 이어 하는구나. 아니 오늘 원래 이어 하는 날 아닌데 뭐가 이렇게 된 건가 몰라. 아 열심히 입었는데 또 늘었어. 그래도 오늘은 캐스터넷이랑 심벌지 없어가지고. 익시온은 할 수 있겠다. 또 바리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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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익시온 할 거야. 그리운 거였어? 아니야 나 익시온 해야네. 방송 튕겼잖아 개자식들아. 씨발. 아 씨발 너네 때문에 방송 터졌잖아. 아 술 고치네 씨발. 아니 니넨 때문에 니넨 때문에 도넷 다다닥 올라와서. 방송 터졌잖아. 딱 끝났는데. 아 미친 알람도 안 터치지. 아 씨발 다 고장 났네. 아 니넨님들이 다 고장 났잖아. 미안합니까 사과비 좋아해. 자 사과비. 야. 아 미친 근데 뭐 씨. 치사 한 번에 묻어다 올라오니까. 알람창이 랭먹으면서 알람창에서 과부와가지고. 방송까지 터는 거 같은데. 이거 시대식 리모컨이 아직 좀 불안정하다. 천천히. 천천히 넣어주세요. 아니 야 씨. 그 기계에다가 씨발 돈 밀어 넣으니까. 돈 고장 나는 거 아니야. 지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. 와 씨 지폐 들어갔다. 자판기에 씨발요. 천원짜리 계속 밀어넣다가 자판기 고장 난 거 아니야. 치지직이 모형처럼 약해 빠졌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. 어이겄네. 죄송합니다. 사과비. 아 진짜 또 밀렸어 진짜. 아휴 맨날. 다 저를 먹고 생각하냐. 괜찮아 때리면 고쳐져. 아 고장 났는데 터졌잖아. 아 일단 사과비. 주지마 주지마. 뭐 넣어주세요. 이거 승인인 거지. 순순히 언웰컴 스쿨을 튼다면 더 큰 사단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. 시랄. 사색이도 이렇게 넣으면 고장 날지도. 그래. 구독은 버그인가. 씨발 왜 자꾸 늘지. 아 미친 또 개내렸어. 꾸녹꾸녹 고맙습니다. 꾸녹꾸녹 고맙습니다. 구독밖에 안 읽었는데 여덟씨를 진짜 개열받네. 뭐야 그거 후원 테트리스잖아. 없애면 다시 싸우면 되는 게임이잖아. 아니 얘는 씨발이 일직선으로 싸웠는데 왜 안 사라져. 아 강제로 저체 단시간 시킨다. 아 익시온 하러 갈 거야. 게임에 하고 싶으면 어서 읽어. 읽고 있잖아요. 읽고 있잖아요.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. 읽는데 안 사라진다고. 아 여덟씨 퇴근자들 온다. 으악 으악 형 숙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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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하다 씨발. 아니 트위치에서 방송할 땐 이 모두가 그 같은 날에 구독하진 않았잖아. 그럼 사라진 트위치를 원망하면 되겠다. 아니 근데 솔직히 트위치 원망할 만 하지 않나? 야 나 트위치 존나 원망스러운데 씨발. 내 잘못은 아닌든. 이 상태면 또 터질 때. 나 쳐. 나랑 익시온 하자. 나 오늘 익시온 하이트다. 우주 프러스트 펑크. 원두 돌려줘. 2티어는 왜 이런 삼각형이야 흑화하고 싶어진다. 어 그거 아직 안 바뀌었어? 내가 바꿔놨는데? 어라? 그러네. 야 근데 이거 2티어의 별. 뭐야 저 사람들 커피 뺏겼어. 원래 별이 달려있어야 되는데. 이 별이 그냥 네이버가 단 게 아니라 트위치에 있는 별을 그대로 가져왔어가지고. 2티어 티가 안 나와버리는데? 그래도 삼각형은 싫어. 아무리 그래도 삼각형보다는 나아. 그건 그래 삼각형 너무 못생겼어. 아니 봐봐 봐봐. 원래 이게 여기 보면은. 저 별이 내가 임의로 단 게 아니라. 트위치에서 자체적으로 달아주는 거였거든? 근데 네이버에서 이걸 가져올 때. 그냥 이미지 파일로 뜯어가지고 가져와서. 내가 저 파일이. 저 별 달린 원두 파일이 없어. 그니까 저 원본이. 원래 그냥 원본에다가 트위치가 3티어면. 자동으로 그냥 위에다 이렇게 별을 자동으로 달아줬던 거라서. 근데 그거를 그냥. 달아진 상태로 뜯어오니까. 나는 원두 기본 파일밖에 없고. 저 별 달린 파일은 없어. 어쩔 수 없다. 2티어인데 1티어인 척해. 2개월은 2티어. 1티어 사이에 숨어있는 2티어가 될 수 있어. 어쩔 수 없다. 오히려 좋아. 원두 단이랑 원두 단단이랑 왜 이렇게 맘에 드냐. 원두 단난. 원두 단단단. 원두 딴도 귀엽다 원두 딴. 컷은 잠은 owski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